흠 흠 흠 아아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아 좀 얇아졌네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연성기가 온 듯함 흠흠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피즈 상대도 좀 오랜만이네요 원래 카사딘 피즈 고도가 한 번 한 명이 죽으면 걷잡을 수 없음 1데스 나오는 순간 거기서 고도 끝이다 처음에 좀 공격적으로 잘 해봅시다 좀 밀까요 라인을? 선포치 잡아놓고 합시다 어 탑 좋아요 솔킬 어 바텀도 좋아요 내가 사려야 되나 그럼? 세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멸이 있으니까 해보자 포션 많이 뺐죠 피즈가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포션 다 써가지고 집감은 라인 손에 크죠 이거는 어? 아 괜찮아 육넷 빨리 되는 거 이용해서 주도권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비 바비요 이러면 이득이죠 라인 다 타가지고 점화가 안 나갔네 여기 핑화일 거거든요 여기에 핑화 피해서 움직입시다 피즈가 핑화를 써가지고 방금 잡을 만하지 않나? 자 들어가자 지옥 가자 세주야 뭐 죽을 수 밖에 없지 이거는 아 GG 이걸 젠지가 승리를 하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? 네 야 이걸 사네 아직 코어템 안 나왔어요 피즈도 어 이건 살짝 위기가 아닐까 가줘야겠다 가줘야겠다 차비요 세주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하이 으챠 비벼서 대시를 못쓰게 가버려 안되겠다 나이즈 궁으로 한번 밀게? 나이즈 궁 쓰면 잡지 않을까? 어? 오케이 오케이 갱프리라도? 헤르메스를 가고 인자 하나 사야겠다 뭔가 메자이 쌓일 것 같아 응 가야되는데? 관리야 시간이 없다 어 사미르가 네 좀 큰일난다 탐 끼우고 안타 하고 싶은데 어우 네 여기 단단해 이거 가버려 가버려 아 네 받았습니다 아이유 아이유 안되겠다 보라마나 사오죠? 포션 팔고 핑화를 웬만하면 갔을텐데 이게 유지력이 없는 빌드라 포션 팔기 되게 애매해요 원래 기미난 발놀림이면 지금 체력 많이 안달았거든요 어 가는 중이긴 한데 이인거 같긴 한데 아 내 피즈가 왔네 아 내 피즈가 왔네 끝 네 가버려 아 맛있다 아 끝났네 야 이제 나 시작인데 끝나면 어떡해 아쉽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 미션 성공 아 성형 감사합니다 아이즈가 좀 탑에서 많이 잘했죠 휑 휑 휑 휑 휑 휑 휑 휑 휑 일단 잘해봅시다 파이팅 가보자 가보자 휑 휑 휑 휑 이거 게임 할 수 있는거 맞아? 휑 휑 자 이거 큰일났다 휑 휑 휑 휑 휑 휑 휑 휑 휑 어 데리우스인데 이거 뭐해야되지 데리우스 상대로 어 필라 라 라이즈 한 판 해보자 모들죠 근데 텔포를 들어도 될까 근데 유치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텔포 몰라 일단 텔포 내일 개강인데 응원 한 마리 가능할까요 파이팅 어 네 암흑모의 전멸 야 레전드다 자 1레벨 여기 숨어있는게 포인트 여기에서 경험치를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 구시에서 살짝 날먹하려고 할거기 때문에 우리 안하네 라인을 무조건 당기는게 포인트 무슨일이 있어도 당겨야돼 어 좋아요 아래쪽 자 여기서가 포인트 이 라인을 얼마나 많이 유지하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리 까비 어 어 어 어 어? 으챠 톡 톡 톡 톡 아! 아 이거 가능할까요? 좀 잘해야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? 톡 신발을 먼저 가자 어 좋아요 아래쪽 대각선의 법칙 어 이게 왜 끌리? 말도 안 돼 톡 어 들어온다고? 어? 어?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걸 들어오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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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나요? 뭐 없나? 어? 이거 안될 것 같애 거랍쇼? 저는 갈게요 으챠 쇼 도망갑시다 지금까지의 성장? 나쁘지 않다 에라이 그냥 인장 사버리기 근데 다리우스 크랩 왜 이렇게 긴 것 같음? 하하하하 아니 원래 이렇게 긴가? 사기 챔 아니에요? 성장은 무난하니까 별로 안기네? 별로 안기네? 약간 좀 많이 길었는데? 이상하네? 전멸 있으니까 맞전멸 쓸 생각하자 할만한데 이거는? 할만한데 이거는? 오케이 달리오가 오는 듯함? 왜 안 왔잖아? 나 그냥 할걸 아니야 안해도 돼 이런 무리한 플레이? 안해도 된다 다리우스 필살기 빠졌죠 이제? 이정도면 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귀환을 한번 아 그거 성공하기 알겠습니다 그냥 루덴 가버리기 괜찮아요 상대 다 들어오는거라 그럼 만년설이가 좋은가? 그냥 그런건 모르겠고 괜찮은데? 오히려 좋아? 오히려 좋아? 왜 나를 안받지? 일단 뭐 전 좋아요 아 꼼짝없이 죽는 각이었는데 따라 안받네 어 녹터님 네 아이고 아쉽네 라이저도 좀 아쉬운 아쉬운 카모이 아우 좋았습니다 공이 없는데? 아우 좋아요 이야 달다 암호모가 왜 500원이요? 일단 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치를 왜 앞으로 썼지? 과연? 아우 도망가자 야 AP 10원아야 저거 맞으면 좀 어? 야 이거 살짝 아쉬운데? 아 아 아 쇼 피음있나요? 뭐 살긴 했네요 그래도 난 궁이 없음 근데 야 이겟 되네 곧 곧 사비오 저거까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?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거 안해? 이걸 왜 안해? 먹어주고 그냥 버트할까? 버트하자 치바나 살짝 뒤있는데 왜 안해? 와 다행이다 끝 하이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잘다 그냥 레자이 25스텝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헬퍼 이용해서 사이더 돌려야겠다 너무 무지성으로 미드 막 가는건 안 좋지 않을까? 다행이다 와 아까비 아 좀 아까운데? 가버려 으아 버스트하자 용쳐 용쳐 에건 타줘 얘들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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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한쪽 그냥 치기 그래 그냥 치자 몰라 그냥 못 쳐 아 좋았습니다 굿 좋아요 왜 탑 아무도 안 막지? 갈리오 오는데요? 네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 엎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아 어 그래도 네 뭐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즈 아 네네 끝난 듯한 풀 마간으로다가 으허하하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까지 쪼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그게 뭔지는 말 안했으니까 그쵸 아이 성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순방 아 좋았습니다 놀이터 열어두세요 그럼 뭐 결승 진출로 가볍게 가볼까요 어 야 이거 뉴비 하필 또 뉴비 절단맵이 나오냐 근데 그거 아시죠 이맵 보고 실패 거는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왜냐 이건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어렵기 때문에 가볼까요 모빙을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야 이거 흩어져 흩어져 산개 산개 저 세마리의 콧불소를 전부 집중해서 봐야 된다 누가 절 어 어 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어 야 뉴비 다 절단하는 중 진짜로 가죽고 있다 이거 끝나면 결승 아니야 이거 아니 몇명 산거야 지금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아 성공 좋았습니다 야 이거 결승 아니야 몇명 살았어 지금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아 아 결승 진출 성공 네 아 좋았습니다 자 배당 볼까요 31대 69 가버려 어 소닉이 있네 아 근데 이 맵 좀 노잼인데 야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건 좀 노잼이야 너무 오래걸려 결승치고 어 아 아 감사합니다.